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. 60초 안에 한 명, 한 명, 한 명의 이름을 아 한 명당 20초가 아닌가요? 그럼요! 60초 안에 7분이 다 하시는 겁니다. 조금 짜다. 짧다 근데.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나를 소개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. 1분 자기소개 시작! 안녕하세요. 저는 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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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입니다. 기억해 주세요! 안녕하세요. 저는 엠믹스의 리더 혜원, 저 하늘에 뜬 혜원, 바다 혜원, 여의혜 아니고 아이 혜원. 여러분 여러분 딱 봐도 아시죠? 머리 색깔 혼자 이렇게 튀는 거 핑크 핑크 핑크. 지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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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엠믹스 설련입니다. 고름딸 개 맞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엠믹스 막내 규양인 규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j.i.w.o. 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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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태가 예쁜 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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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입니다. 제발 제 이름은 붙잡으세요! 제 이름은 패입니다! 우와! 패예요! 자, 오! 무려 15초나 남기고 자기소개를 끝났어요. 그렇지. 짱 미술! 일단은 첫 번째로 이 60초라는 시간 안에 7분 다 자기소개를 했다는 거 먼저 칭찬합니다. Simon & Janenix 그리고 사실 너무 힘이 잘하셔서 제가 뭘 알려드릴 게 있나 싶지만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 Lily? 안녕하세요 저는 Lil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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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저도요ällen 요즘 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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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가 펭수입니다 기억이 남는데? 인정했어요 인정했어요 다음 혜원 저는요 안녕하세요 앤믹스의 리더 혜원입니다 저 하늘에 뜬 해원, 바다 해원, 여의 아니고 아이 해원 이미라고 했습니다. 아 이러면 내가 하는 게 없는데? 와 에믹스 너무 잘한다. 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. 다음! 여기 다 보이시죠? 저 혼자 핑크 머리인 거 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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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입니다. 일단은 자기소개. 자기소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건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. KT에 연락을 하세요. KT? 그래서 지니야 하면 이제 지니가 나와서 지니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니 혹시 시간 약속 잘 지키십니까? 잘 지키죠. 그러면 이제 지니한테 물어보는 거지. 지니야 몇 지니? 넘어갈 수 있어. 근데 KT에서 협업을 안 한다고 하면 뭐 해야 되지? 이제 그거는 본인의 몫이죠. 저는 안녕하세요 엠믹스 설련입니다. 보름달 게 맞습니다. 라고 했습니다. 뭐라고요? 커버 영상을 했었거든요. 아 보름달에 설윤입니다.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? 팀장님 저희 거 안 보셨죠? 여러분 저는 다 봤습니다. 여러분들 연도수 생년월일까지 다 합니다. 제 생일은요? 그렇게 한 분 한 분 하다가는 지금 시간이 금인데 안 돼요. 자 설윤. 안녕하세요. 그 설마 설마 했던 그 보름달에 설윤입니다. 살렸다. 어때요? 조금 더 기억이 남죠? 역시 실장님. 여러분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. 자 다음번. 저는 엠믹스 막내 규양이 뀨진입니다. 먼저 그 귀를 또 강조해 봅시다. 규. 뀨. 좋아요. 먼저. 뀨. 진짜 귀엽죠? 좋은데요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다시 다시. 저희 실장님 믿어요. 예 믿으셔야 돼요.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분. 안녕하세요. 저는 J.I.W.O.O. 지우. 옆에가 예쁜 지우. 지우입니다.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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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. 그건 좀 잘못됐어요. 앞태가 더 이뻐요. 제가 1초 노래로 들어 드리겠습니다. 와우. 지우개로. 나 저를 생각했어. 널 지울 수만이 있다면. 나 좋다.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. 자 다음 분. 아까 어떻게 하셨죠? 저는 약간 간절한 느낌으로.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 이름을 제발 외워주세요. 제 이름은. 배입니다. 오 일단은. 약간 잔머리를 쓰신 것 같아요. 앞에 아무것도 안 들려. 배입니다. 맞아요. 그게 포인트예요. 약간 제 이름이 있다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. 지능적인 신이에요. 그렇지만. 또 거기에. MSG를 청구하는 겁니다. MSG. 자 여러분. 베이. 베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어? 뭐야? 모르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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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지우 언니 퀄리파인 영상. 절대 모르는 게 아니고. 먼저 하려고 했는데. 아. 미리 하셨기 때문에. 제가.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더 드려볼게요. 아 네 좋아요. 배입니다. 아. 아. 아 배였어. 아. 우와 좋다. 오 예세스 짱인데. 근데 이거 편집할 거야? 언니가 잘 살리면 돼요. 맞아 맞아.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 베이가 하기 나름입니다. 제 이름은. 베이입니다. 아. 베이였어.